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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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벗지 마요 저랑 코 풀어야죠 저랑 개념이네 Jin 어떤 스타일로 해? 비밀이야 그걸 알면은 따라할 거 잖아요 나중에 Laser 찍히면 이렇게 줌인해서 봐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컬러 여러분이 제일 기본적인 질문 여러분도 알아봐요 전혀 모르겠네요 아니, 하트 핑크 좀 비쥬얼 그냥 또떻어 진짜 핫핑이 너무 좋아 난 진짜 핫핑이 너무 좋아 핫핑 비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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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나 힉일아 맨 맨 맨 마시로 맨 마시로 마시로 맛있어 맛이 느껴지죠? It's kind of sweet It tastes like day cold 어때요? 어때요? 실험할 것 같죠? 언니... 끝장맞다 끝났다 진짜 끝났다 솔직히 언니가 만나면 키고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런 조지를 못한 것 같으니까 나는 너에게 만나를 줄건데 눈이 많이 잡혀요 무슨 대화 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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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아니 대화 다중끼리 아니 대화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지 오랫동안 초록이 나 초록이 뽑아줘 그러니까 나 지금 저거 뽑으려고 하고 있었어 오호 지금 여학 괜찮은데요? 오늘 먹었어 돈을 먹었어? 뭐라 먹었어? 오늘 먹었어 저기요 이거 너 잡고 있어? 저기요 왜 이렇게 인정하시나요?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주황색의 맛? 저의 대단함을 인정하시나요? 당신은 한국인 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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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진정한 옷은 여기 있었습니다 말투만 평화로우면 반좋아 저 옛날에 햄스터 키웠는데 두 마리 저 좋아해요 암울 암울 저는 지 두 마리 원 오 나오는 거예요 이쁘게 하고 나왔는데 이쁘게 아이쿠 이쁘게 이쁘게 피크닉으로 제니는 본명이 뭐예요? 내 본명 제니인데 블링크는 그 정도는 알아야죠 되지 않나? 저희 인터내셔널 팬들에게 안녕 안녕 저는 지수 너는 지수야 알겠어? 감사합니다 제니가 제니 일부러 우리 일곱 명 중에 제일 잘생긴 남자를 가운데 장우동으로 선택을 했어 잘생긴 나 어? 얼굴 빼고 그때 분명히 내가 얼굴 빼고 라고 얘기했어 얼굴 빼고? 얼굴 빼고 그러면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든다는 거야? 스타일이 어디 있어? 스타일? 팬들은 밥배랑 비저트 배가 따로 있지 않나? 맞아요 나 아까 봤어 위가 움직이는 거 진짜? 진짜 움직여 슈퍼인지 먹고 싶은 게 하나 더 생기면 계속 계속 아니 저 하나도 못 먹었다고 이거 너 이거 싶은 거 아니야? 아 맛있어 아니거든 위에 커피만 빨리 빨리 먹어봐 지수 언니도 한입 먹어봐요 아니야 너 나도 하얀색? 아니야 난 해로운 색을 더 아 아 야 왜 야 너 조심해 꼭 너 너 아 아 아 젓가락인가요? 빨대 이거 판에서 젓가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젓가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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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슨 머리에요? 이거 반 똥머리 괜찮다 3분의 1 똥머리 너는 무슨 머리야? 가짜머리 진짜 그 말 안했어 아니 랩을 해줘요 어떻게 해줘 나 랩 못해 지금 제 랩 들을 준비 되셨어요? 아니라고 해주세요 안된대요 여기서 랩하지 말래요 안된대요 노래? 아니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노래가 없어서 노래가 없어서 노래가 없어서 노래가 없어서 랩 랩 랩 오빠! 이쁘게 아는 기다 쥬음 쥬음 New Zealand 4월 5일 영어 난 당연히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시작했을 때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나요? 어떤 곳에서 살고 있었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